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립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별하셔서 너가 이런 짓 했으니까 구원하지 않아 너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나고 똑똑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를 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왜 이런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 남아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계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교만이 교만이라는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원교회로 불러주시고 중직자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조금 더 열심을 내어보자 라는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병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는 성도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도청장치를 심어 놓으셨다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린다 라는 이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신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제가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분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시더라고요. 그거면 되었다. 이분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또 하루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몰라 방황하며 저기 불신자처럼 유리방황하며 떠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늘 기억나고 생각나고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정신병원 안에 안 간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은 몰라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참된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교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계획기 아니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교에 쓰임받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냥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비밀을 하루에 하나씩 깨달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나에게서 끝나면 안되겠습니다.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줬던 나의 복음이 그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끝까지 사랑하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몇 번이고 실망시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이후에도 이렇게 멋있게 고백한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사타나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실망을 예수님께 실망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라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혼나서 십자가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뭐하러 갑니까? 또 어부하러 갑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날을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참된 행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원교회 송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많은 스케줄 속에 내가 해야 할 방향에 있어서 작은 실천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사역 감당하게 하시면서 교회와 함께 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같이 복음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영혼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는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예원교회 송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